4세대 근거리그룹 라이프로깅 카메라, 렛츠픽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원님들도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전 등산이 처음이라 많이 도와주세요. 회원님들 출발하시기 전에 렛츠픽은 준비하셨나요? 렛츠픽이요? 네. 저희 같은 동호회 모임에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앱입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신 후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찾아볼까? 렛츠픽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나요? 아, 렛츠픽은 실시간으로 회원님들이 찍은 모든 사진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와, 정말요? 그런 앱도 있었나요? 어머, 진짜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볼 수 있네요. 게다가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까지 표시도 되고요. 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스마트폰끼리 연결되어 있어 더 좋더라고요. 예쁘게 나온 사진 많죠? 네. 집에 가서 와이파이를 다 받아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핏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우와, 정말 좋은 앱이네요. 저희 같은 동호회나 그룹 리서치할 때 정말 좋겠는데요? 어때요? 이만하면 저희 동호회 대표 앱일 만하죠? 동호회나 모임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들을 편리하게 공유하세요. 렛츠픽!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보세요.